한국은행 대구와 경주지역의 기존 아파트 매매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올해 신규 분양도 많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9일 목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 투데이입니다. 그동안 포근했던 날씨와는 다르게 오늘 대구와 경북지역의 아침 기온은 대부분 영하권으로 떨어졌고요. 낮 기온도 많이 오르지 않아 종일 춥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경북 북부 동해안에는 눈이 내려 쌓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진달래 기상캐스터입니다. 하루 사이에 날씨가 급변했습니다. 한동안 추위 걱정 없이 지냈는데 칼바람이 불면서 수은주가 뚝뚝 떨어졌습니다. 현재 대구의 아침 기온은 영하 4도, 안동은 영하 6도까지 낮아졌고 낮 기온은 대구 2도, 안동은 0도에 머물면서 종일 춥겠습니다. 특히 상주와 문경, 봉화 등에는 한파주의보까지 내려져 있어서 건강관리와 수도관동파 등 시설물 관리에도 유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이렇게 날은 춥지만 오늘 대구와 경북지역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경북 북부 동해안은 어제와 같이 눈이 오겠는데요. 아침과 낮 사이 최고 3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또 울릉도와 독도에는 대설 경북까지 내려져 있어서 운전하실 때 눈길에 미끄러지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지난 2009년부터 발행된 5만 원권이 시중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5만 원권을 많이 발행하고 있지만 돌아오는 숫자는 매우 적어서 경제의 또 다른 불안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금교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중은행들은 지난 1년 내내 5만 원권이 모자라 큰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5월 금융소득종합과세 한도가 4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축소되자 세금을 피하기 위해 은행에서 돈을 찾는 수요가 폭발해 말 그대로 품귀 현상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한국은행 대구경보본부에 따르면 지난 한 해 지역에 풀린 5만 원권은 모두 1조 6천 3백억여 원. 하지만 환수한 금액은 4천 100억여 원에 불과해 환수율이 25.4%에 그쳤습니다. 전년도 환수율 48.2%에 비해 크게 하락했고 전국에서도 환수율이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한국은행은 대구, 구미, 포항공단에 현차를 선호하는 소규모 공장이 많은 데다 우시장 등 용농자금 수요가 높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세원 추적 강화 정책 이후 탈세와 상속 등의 목적으로 개인이 보유 중인 현금이 많아졌고 투자처를 찾지 못한 자금이 환수되지 않고 있다는 분석도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시중에 고액권 화폐가 많이 풀려 있다는 것은 정부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그만큼 위험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정확한 경제구만 추정이 안 되면 정확한 우리나라 경제 상황을 알 수 있는 게 정확도가 떨어지니까 정확한 정책을 할 수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한국은행은 5만 원권이 10만 원 수표를 대체해가는 과도기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5만 원권 환수율이 계속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에서는 금융기관을 통해서 5만 원권의 발행과 흐름 현황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금 이용의 편의성을 높여온 5만 원권이 경제의 불확실성을 가져오는 위험 요소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금교신입니다. 국회 예산안심의 과정에서 삭감 위기에 처했던 농어촌 관련 사업비가 많이 부활됐습니다. 전국 경로당에 난방비로 6개월간 30만 원과 냉방비로 2개월간 5만 원이 지원되며 정부 관리 양곡 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합니다. 또 농어촌 소재 어린이집 운영비로 개소당 연간 평균 276만 원이 지원되며 차량 운영비로 월 20만 원이 지원됩니다. 군 장병 급식 예산도 증액돼 수입 수해고기를 한우나 육으로 대체 급식하고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예산도 2,200억 원대의 정부안이 그대로 편성됐습니다. 울진군 원남면과 기성면 일대 산불 피해 지역에 대규모 풍력발전단지가 조성됩니다. SK그룹 신재생에너지 회사인 SKDND가 추진하는 풍력발전단지는 발전 용량이 60에서 70메가와트 규모로 1,800억 원 이상이 투입될 전망입니다. 2년 전 SKDND와 양해각서를 체결한 울진구는 최근 풍황 분석이 끝남에 따라 곧 사업 설명회를 갖고 오는 2016년 착공해 2017년 준공할 예정입니다. 대구대 학교 학교법인 영광학원 이사회가 이사들끼리의 갈등으로 파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상황이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자 교육부가 총장과 임시이사를 빨리 선임하지 않으면 이사들을 전혀 해임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윤태호 기자입니다. 교육부는 지난 2일 대구대 학교법인 영광학원에 보낸 공문을 통해 공석 중인 대구대 총장과 임시 이사를 빨리 선임하고 오는 20일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임원 승인을 취소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존의 이사들을 전원 해임하고 새 임시 이사를 파견하겠다는 건데 임원 취소라는 문구가 들어간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강력한 의지를 보인 것입니다. 학교 구성원들은 교육부의 방침을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학생들도 총장 공석 사태가 빨리 해결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많은 행사와 혜택들을 준비하고 있는데 예산이 분배가 되지 않고 예산이 확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행사를 준비하고 계획하는 데 있어서 차질이 생기고 있다는 점이 문제인 거죠. 교육부의 최후 통첩에 이사들이 어떤 태도 변화를 보일 것인지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동대구역 고가교 확장 공사가 특수공법이 적용돼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지난 2011년 8월 시작된 동대구역 고가교 확장 공사가 현재 27%의 진청률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철도 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교량 건설에 빔 거치라는 특수공법을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2016년 10월쯤 동대구역 고가교 확장 공사가 완료되면 도로는 현재 6차로에서 10차로로 넓어지고 택시 승하차장과 자가용 주정차장이 신설돼 교통 혼잡이 줄어드는 한편 동대구역 이용자들을 위한 편의시설도 늘어날 전망입니다. 지역 뿌리산업 중에 하나인 금형산업의 매출과 수출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구경북금형조합에 따르면 최근 2년간 대구 금형업체의 230여 곳의 매출액은 794억 원에서 946억 원으로 20%, 수출액은 5,200만 불에서 9,100만 불로 75% 급증했고 종사자 수도 3,700여 명에서 4,300여 명으로 16% 늘었습니다. 대구시는 최근 10년 동안 금형업체 협동조합 설립과 각종 장비 구축 등의 지원이 효과를 내고 있다며 앞으로 금형 분야를 중심으로 주조와 용접 등 뿌리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해 경쟁력을 높일 방침입니다. 경북 지역의 3대 문화권 사업에 대한 국비 확보가 988억 원으로 나타나서 올해 사업도 원활하게 추진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일부 지역 주민들이 생계 대책을 요구하는 등 난항도 예상됩니다. 이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겨울철인데다 평일이라 비교적 한산한 예천군 풍량면 삼강주막. 지난해 이곳에는 3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단여가 7,8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등 성황을 이뤘습니다. 예천군은 1,154억 원을 들여 이 일대 21만 천 제곱미터에 삼강주막 체험총과 강문화 전시관, 캠핑장 등 녹색 문화 상생벨트를 조성합니다. 올 하반기 착공될 이 사업은 경북 지역 3대 문화권 사업으로 추진되면서 국비 확보도 비교적 원활합니다. 현재 30만 명 수준의 관광객을 50만 명 수준의 관광객으로 끌어올리고 지역 경제 파급 효과는 한 2천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올해 추진될 북부 지역의 3대 문화권 사업은 안동 봉화의 세계선비유교문화공원과 안동 영주의 한국문화테마파크 그리고 문경 예천의 녹색 문화 상생벨트 기반 조성 등으로 국비만 245억 원이 투입됩니다. 하지만 예천 등 일부 지역에서는 생계 대책이 없다는 이유로 농사를 짓는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어 난관에 부딪혀 있습니다. 상당수의 논밭이 편입 토지에 들어가면서 실제 보상은 출양인사에게 돌아가고 남아있는 주민들은 생계가 막막하다는 것입니다. 북부 지역 문화관광의 판도를 새롭게 만들 3대 문화권 사업이지만 관광개발 효과가 편입 지역민들도 공유할 수 있는 방암모색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이호영입니다. 대구지방법원 최월령 부장판사는 알고 지내던 다방여종업원을 살해한 54살 최 모 씨에게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징역 1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가 죄질이 납파 중형 선고의 필요성이 크지만 우발적인 사건이었고 잘못을 후회하고 있다는 점을 판단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6월 울진에서 47살이던 다방여종업원 과 관계를 맺은 뒤 말썽이 일자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베트남 출신 부인이 피해에 있던 이주여성센터에 들어가서 난동을 부린 남편에게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21형사부 백정현 부장판사는 대구시 범어동 53살 김 모 씨에게 징역 6개월의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 베트남 출신 자기 부인이 있던 대구 동구 이주여성센터에 흉기를 들고 들어가 컴퓨터 등 집기를 마구 부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지난해 포항과 경주 지역에 기존 아파트 매매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올해 신규 분양이 많이 늘어납니다. 지난해 얼마나 오르고 올해 분양 물량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 임혜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감정원의 지난해 월별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을 보면 포항은 지난달 가격이 1억 3,511만 원으로 작년 1월보다 6.8% 올랐습니다. 또 경주는 지난달 평균 매매 가격이 1억 2,035만 원으로 1년 사이 11.5% 올랐습니다. 전국 평균 매매 가격이 하락한 데 반해 포항과 경주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오른 것은 저평가와 공급 물량 부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처럼 매매 가격이 오르고 분양이 활기를 띠면서 올해 아파트 공급 물량은 지난해보다 크게 늘어납니다. 포항 지역에는 3도 주택이 창포동에 1,800가구를 분양하고 우진건설이 5,000읍에 역시 1,800가구를 분양합니다. 모두 3,600가구로 지난해보다 500가구 이상이 많습니다. 또 경주 지역에서는 대림산업이 황성동에 700가구를 분양하는 등 모두 1,100여 가구가 공급됩니다. 경주 지역은 지난해 분양 물량이 230가구에 그치는 등 최근 아파트 공급이 저조했는데 올해 모처럼 1,000가구가 넘는 물량이 공급됩니다. MBC 뉴스 임혜도입니다. 가야시대 해상활동과 선박건조기술을 가늠할 수 있는 유물이 발견됐습니다. 영남문화재연구원은 지난 2012년 상반기에 경남 김해시 봉황동에서 발견된 길이 4미터짜리 목재 선박 일부를 보존처리한 뒤 분석한 결과 최소 8에서 15미터 길이 규모의 선박으로 방사성 탄소연대는 3,4세기인 것으로 확인됐고, 주재료가 삼나무인 것으로 보아 남해안을 통해 일본과의 활발한 교류가 있었던 것을 가늠해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재연구원은 이와 관련한 유물공개 설명회를 오늘 오후 2시 연구원 보존연구동에서 엽니다. 청송사과가 이번 주 올해 첫 러시아 수출길에 오릅니다. 청송사과 유통공사는 장년산 후지와 미시마 두 품종 30톤을 러시아 동부 사할리리아에 수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수출은 지난달 공사 관계자와 사과협회 일행의 러시아 판촉 행사 이후 현지 바이아로부터 받은 첫 주문으로 지난해에도 4차례에 걸쳐 50톤의 청송사과가 사할린과 블라디보스톡 등 러시아 시장에 수출됐습니다. 경북 테크노파크는 개발과 상용화가 가능한 스마트기기 아이디어와 제품을 공개 모집하고 있습니다. 경북 테크노파크는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손목시계형 스마트기기처럼 참신하고 실현 가능한 스마트기기 아이디어를 갖고 있거나 제품 출시를 원하는 개인이나 팀을 발굴해 상금을 수여합니다. 신청 기간은 다음 달 18일까지며 대구, 경북에 살고 있는 기업에 재직 중이거나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경북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역 복지시설과 기간 70여 곳의 사업비를 배분합니다. 경북모금회는 지역 복지 증진 사업에 공모한 지역의 75개 복지기관과 시설을 선정해 사업비 14억 2천여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지원 내용으로는 방과 후 야간에 보호자가 없는 저소득층과 장애아동 보호, 교육 제공과 심리정서 지원 사업 등입니다. 다음은 2014 희망나눔 캠페인 성금모금에 참가해 주신 분들입니다. 경산시 서부 1동 경산서적 이영섭씨 30만 원, 보고관리치 성암아파트 노인정 회원 1동 20만 원, 성주군 금수면에서 익명의 기부자께서 14만 원, 영천시 서부동 16통 주민 1동 30만 원, 가야 아로니아 강덕조씨 10만 원, 달서구 용산동 은하수 어린이집 30만 원, 서구 평리 5동 자연보호협회 박영자씨 2만 원, 서구 평리 5동 새마을협의회에서 5만 원, 영천시 목화아파트 주민 1동 20만 원, 영천시 서부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께서 17만 원, 선남면 신무 1위 주민 1동 16만 원, 선남면 성원 1위 주민 1동 32만 원, 영천시 서부동 7동 주민 1동 23만 원, 한솔 3차 아파트 주민 1동 10만 원, 기빈아파트 노인회 회원 1동 10만 원, 현대아파트 노인회 회원 1동 10만 원, 영천시 서부동 바르게 살기 위원회에서 10만 원, 영천시 서부동 김상태씨 10만 원, 경산경찰서 성암지구대 역전자율방범대 대원 1동 20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상캐스터 하루 사이에 날씨가 급변했습니다. 한동안 추위 걱정 없이 지냈는데 오늘 매서운 바람이 불면서 수은주가 뚝뚝 떨어졌습니다. 현재 대구의 아침 기온은 영하 4도, 안동은 영하 6도까지 낮아졌고 낮 기온은 대구 2도, 안동은 0도에 머물면서 종일 춥겠습니다. 특히 상주와 문경, 봉화 등에는 한파주의보까지 내려져 있어서 건강관리와 수도관동파 등 시설물 관리에도 유의를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맑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경북 북부 동해안은 어제와 같이 눈이 오겠는데요. 아침부터 낮 사이 최고 3cm에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은 현재 영하 4도로 어제보다 9도가량 낮아졌습니다. 영천과 청도도 영하 5도로 추운 아침을 맞고 있습니다. 문경과 상주는 현재 영하 7도를 가리키고 있고 낮 기온도 영하 1도에 머물면서 종일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봉화와 의성, 예천의 아침 기온은 영하 7도까지 낮아졌습니다. 낮 최고 기온도 영하권에 머무는 곳이 꽤 있어서 옷차림 단단히 하셔야겠습니다. 경주는 영하 4도, 포항은 영하 3도로 평소보다 기온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눈이 내릴 것으로 보여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물결은 최고 5미터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된 강추위는 일요일부터 점차 평년 수준을 회복하면서 누그러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날씨였습니다.